애호박 한숨을 함께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냐옹 두 번째가 어떻게 되세요? 응? 그럼 기도하지? 두 번째가 어떻게 되세요? 네 두 번째가 준 게 맞고 나서 좀 쓰레기 꼬맹이들 소리 지르니까 처음 와서 퇴근하는 말 좀 해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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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뱃백 이 친구가 됐지? 뱃백 뛰어 안녕! 나가면 안 돼! видео! 극cza거 조용히 들린다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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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이걸로는 화려하고 있다! 레니야! 축하드립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